안녕하세요 혼자 주식하시면서 좀 답답하시죠 이런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사이다킹 김시원입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금일 일봉차트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안좋아요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좀 힘들어지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일대비 증시만 해도요 코스피가 1.13% 1시간 전보다 조금 더 매도폭이 깃어지네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49% 즉 3%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조금 더 빠지는 게 사실인 거죠 보통 2배수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한 2% 하락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한 4% 정도 하락하면 이거는 리스크가 아닌 흐름에 의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요 300개 정도만 상승하고요 나머지 2100개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유럽과 중국에 수출한다 이 뉴스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들이 급등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하락 상승한 부분 다 반납했죠 그러면서 전체 섹터들도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만 빠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일단 하지 마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일단 차트를 보면 지지라인인 121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한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락폭을 주면 이렇게 좀 깊게 깊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깊게 반응 지금 깊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흐름 때문에 하락하는 거니까 이 개미 분들이나 이미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유가요 사실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체코 관련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정부에서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거니까 이거 우리 좀 같이 협력해서 니네 기자지 좀 갖다 대 그럼 우리는 이거 갖고 가면서 니네 것까지 써줄 테니까 같이 일단 통과하자 지금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왜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워낙 친원전이기도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을 국가 1번 1번의 기간산업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특별법 발의까지 하면서 2050년까지는 우리 원전수주 많이 받을 거니까 건들지 마 뭐 이런 이런 뭐 계제는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체코가 체코 원전이 계약이 철회될 경우에는 파급력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현 정부 윤정부 당시 윤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 조금 웨스팅하우스에 약간 저자세로 나가는 모습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이뤄내겠다는 뭐 의지겠죠 하지만 저희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재 즉 원전에 들어가는 원전에 납품하는 뭐 회로라든지 또는 뭐 중심 이런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뺏기게 된다면 우리 기술이나 두산이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니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는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뉴스 좀 보고 먼저 말씀을 또 이어갈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 기술 주가 급락 미 프랑스 이의신청에 체코 원전수수 검토를 착수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죠 자 우리 기술 주가가 이게 어제자 어제자 공채시 뉴스니까 4일에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시간 외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신규 원전 건설 입찰 절차와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로부터 각각 이의신청을 접수를 했다고 알렸는데 이 부분은 원래 어떻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죠 딴지 걸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딴지 걸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윤정부에서 윤정부에서 일단 협력을 하겠다라고 일단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체코에서는 그럼 한번 검토까지 해볼게 왜 원래 대한민국 단독 기술로 단독 기술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는 기사제가 들어오게 될 경우 추후에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텃텃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기사를 낸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천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팀코리아에서 가져가는 원자로 소형 모듈이 뭔가요 APR 1000이에요 그죠 이 APR 1000에는 핵심 기술 세 가지가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원자로 모듈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MMIS 제어시스템 세 번째는 냉각 기술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 APR의 기본 요소거든요 나머지 부자재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부자재들 기자재라고 하죠 기자재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핵심 기술만은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원자로 모듈이 어디서 되나요 두산 MMIS 중에 일본은 어디서 되나요 우리 기술 냉각 어디서 되나요 두산 우리 기술이 왜 지금 원자로 얘기 소형 원자로 모듈 얘기 나왔을 때마다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고 세력들 들어오고 다시 급등하고 급락하면서 세력들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왜 자꾸 가져가는 건 바로 이 원천 기술인 MMIS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건 만약에 우리 기술 얘기 드릴 때 눈에 말씀드리는 게 눌러줄 때마다 우리 세력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도 타점 같이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눌러주는 부분 이 부분이 월요일 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등해서 미국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눌러줄 거예요 지금 3거래일 연속이고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세고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전 관련해서 워낙 대형 이슈이다 보니까 움직임 계속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빠져준다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요장이잖아요 거기에 명절 다가오죠 그러면 금요장에는 보통 주말에 어떤 리스크가 올지 모르니까 던져요 매도 장세라고 하죠 금요장을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또 명절 긴 연휴 동안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니까 던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만 먹는다 이렇게 이미 벌써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만 지금 여기서 크게 매집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짧게 쨉쨉쨉 던지겠죠 조금씩 조금씩 물량들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항상 문제점이 뭔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세력과 반대로 움직여요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시를 지켜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 브렉시트부터 미중 무역 갈등부터 해서 증시가 미친듯이 폭락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누가 지켜냈어요 우리가 지켜냈어요 우리 기술에 우리 참 어감 좋네요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사실 우리는 우리 기술을 자 지금 이전 뭐 3300원 이거 벌고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최고점을 가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술을 투자하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우리 우리 계속 되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그런 때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맞아요 하락이 짙어질 때 먼저 팔아놓고 좀 더 저점에서 사는 전략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이 우리가 우리 기술이 갑자기 월요일날 급등을 시작하거나 또는 이 원전 관련해서 뉴스는 하루 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가장 잘하는 게 뉴스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증권사에서 15년 근무하고요 경제TV에서 4년 7개월 근무했지만 정말 이 많은 뉴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세력들이에요 기관들이고요 하루 아침에도 정말 기사 한 방 빵 터트리면서 어떻게 물량들 다 뺏어가는 거 워낙 잘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밑으로 하방이 열려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밑에 더 뺄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불안 심리가 가중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털리시면 안 되고요 자 내가 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중들 데려 던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분들도 제가 도움드릴게요 내가 진짜 이거 던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요 조금 더 더 다음 타점 잡아드릴게요 즉 올라갈 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던지시라는 얘기예요 자 위에 상단에 8674-8706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8674-870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주세요 어감 좋은 우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거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아니면 진짜 내가 손절매를 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 전 손절매 사실 정말 추천되지 않거든요 지금 자리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조차도 내가 얼마에 원단위까지 잡아서 제가 자세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또 언제 해야 되는지 데일리로 기간까지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드리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이제는 프랑스나 미국이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우리가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앞서 있는 순간이다 특히 SMR 소형 원전은 따라올 때면 따라와 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 기술이 엄청난 수익이 나고 또 관련 이 섹터들이 다 상방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한 뭐 같이 저랑 좀 오래 가시겠죠 저희 채널에서 함께 오래 하시겠죠 그리고 이 유튜버들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좋아요 구독 존대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도 이제 사실 중반이 넘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들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주식쟁이다 보니까 이게 우상향을 자꾸 표시하네요 아무튼 저희 채널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두산도 마찬가지 이런 좋은 종목들 우리가 입심이 좀 세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막 떠들면 저희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밖에 안 보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이게 사실 얘기들이 가야 매수세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저희도 세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매수세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시만 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좋아요 구독 또 채널 많이 입장해 주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물 드리는 부분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제가 말씀해 주신 경제TV 올해 근무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 예를 들어 테슬라 이 뉴스가요 새벽에 나왔던 뉴스 공 1시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뉴스들을 잡았을 때 물론 급등하는 주식 잘못 돌아가면 큰일 난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늘 좀 상승했던 라닉스나 그 다음에 뭐 라이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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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름 어려워 자 무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이고 이름 어려워 자 거기에 또 신규 상장주였던 S.O.R.A.P. 이런 종목들 차트 보시면요 하루에도 두 번에서 세 번 이상은 단타로 충분히 먹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직장인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단타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하면 이 전략으로 3%에서 5%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다 보면서 안내 드리니까 자 수익으로 선물 드리니까 수익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에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문자 주신 분들 그냥 뭐 아 이거 문자 하나 보내서 대응 전략도 받아서 좋지만 제가 수익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력연구소 TV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저희가 세력지를 포착해서 여러분께 수익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달도 이미 완료가 됐죠 한 개 종목은 조금 아쉽게 저희가 한 30% 정도 수준에 일단은 일단락을 했고요 워낙 큰 세력들이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걸 커버하기는 힘들었지만 이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80%에서 많게 드신 분들은 150%까지 수익을 내면서 저희에게 감사 인사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명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여러분께 명절 선물로 세력주들을 또 갖고 왔습니다 상담 보시면 제가 일전 방송부터는 좀 안내를 드렸었죠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가 문자 주신 분께 무료로 이 종목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주할 때 딱 세 가지만 있으면 저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 종목 시장의 흐름이 흐름에 부합이 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지금 원전과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섹터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는데 생뜩받은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급등을 시켜도 문제가 됩니다 금감원들이 바본가요? 그렇죠? 자 이런 시장 흐름에 부합돼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재료가 S급 테마 최소한 A급 테마는 돼야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부터 해서 또 원전, 체코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테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의 재료가 S급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정확한 매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상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제가 갖고 온 섹터가요 2차전지 기술이에요 요즘 2차전지 흐름 나쁘지 않죠 그렇죠? 반도체 주가 눌러지면서 2차전지 흐름 좋고요 두 번째로 현재 EV 시장 즉 전기차 시장의 문제점 리튬이죠 이 리튬 문제를 바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바로 상용화해서 이거를 커버해서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좀 침체됐던 6천억 이 매출을 갖고 올 수 있는 첫 수혜주가 될 것이다 왜? 기술 처음 얘네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LG 엔소리나 SK 삼성 같은 배터리 3사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재료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직봉들이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희가 단기로 수익을 냈던 차트인데요 HLB였습니다 보시면 이유 있는 하락을 하죠 FDA 승인 볼이 떨어지면서 한가 한가 맞고요 거기에 다시 또 이유 있는 상승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FDA 재승인 빠르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HLB에서 대응을 하죠 자 1차 매직봉이 형성이 됐고요 거기에 박스권으로 행보하다가 재승인 이슈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2차 매직봉이 끝나고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으면 200% 가까이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신도 모르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 이런 자리에서 재료들 보면서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통 드셨던 분들 많게는 80% 이상 적게도 30%까지는 충분히 가져갔어요 물론 저희랑 좀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100% 이상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 이거 보신 분들 요즘 새로운 구독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이 종목으로 한 80% 정도만 수익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요 말씀인 것처럼 자 내가 2차 전지가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수익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리튬이온 배터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락을 합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매직봉이 1차 발생을 하죠 그럼 거기에 말씀했던 이 세 가지 재료가 이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2차 매수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60에서 최소 80%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투자금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다르시겠죠 자기 계좌로 하시는 거니까 다만 내가 뭐 한 2, 3천 정도 있어 5천 정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천 정도 적게는 뭐 천만 원 정도 들어가 보세요 80%만 해도 천만 원이면 800만 원이고요 3천이면 2,400이죠 자 명절에 이 돈 가지고요 가족들 정말 좋은 선물들이나 아니면 사모님들 명절 스트레스 많으시죠 백화점 가서 좋은 가방 하나 사주시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겁니다 왜 생전하지도 않은 이런 일을 하냐고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거든요 선물 드리면서 저희 앞으로도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옆에 주변에 이런 좋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선물까지 드리면서 번호 하나 드릴게요 8674-8706 8706으로 문자 우리라고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이런 세력주 받아보면서 너네 구독할지 말지 고민해볼게 하시면 세력이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처음 주셨다고 생각드리고 원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얼마에 사세요? 기간 언제 사세요? 기간까지 드릴 테니까 일단 수익 내시고 나서 이 채널 진짜 괜찮네 생각하면 그때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장 끝난 이후에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특별한 일수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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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